아, 여보. 그 명빈이 친구 호준이 알지? 호준이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에 어린이 월드인가? 그걸로 영어 공부한대. 명빈이 시키자. 아니, 그 팔랑팔랑팔랑귀 여사님 또 나왔네. 그래봤자 그거 뭐 TV랑 하는 거 아니야? 그걸로 무슨 영어 공부를 해, 됐어. 그리고 우리 BTB 약점 많이 남아가지고 위약금 남아요. 아, 위약금 얼마나 한다고. 아니, 명빈이는 영유도 안 보냈잖아. 얘들 막 몇백씩 내고 다니는데. 아이, 호준이 만나는데 나이스쯤일쯤 하기래? 영어 장난하는 짜래? 아니, 그러면 자주처럼 바보 만들거야?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커가지고 어떡해? 말도 못하며. 아니, 이 사람이 지금 이 데모에서 내가 왜 나와? 그리고 내가 무슨 영어를 못해. 저번에 사이파가스키도 내가 영어 다 했잖아. 멀쩡한 TV 바꿔가고 무슨 공부를 시키는 거야? 학습지 같은 거 찍어다가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야? 그걸로 무슨 공부를 시켜? 막말로다가, 어? 또 TV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? 뭐랄까? 아니, TV니까 말을 못 하지. 아유, 그러니까 들어보세요. 영어란 모름질기, 대화를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고. 후리토키. 어? 화면만 보면서 이게 실력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영어 잘하겠다.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한대. 그럼 어떡해? 말도 안 되는데 무슨 TV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. 그게 말이 돼? 말 됩니다. 국내 IPTV 최초 채찌PT를 영어 교육에 적용하여 우리 아이가 원하는 주제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딱 맞게 이제는 TV와 프리토킹 할 수 있습니다. AI로 BTV랑 영어 프리토킹? 심지어 무료로! 재미있으면! 말이 되네!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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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